미국 하원이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을 지원하는 한화 약 130조 원 규모의 안보 예산안을 20일 현지 시간 극적으로 통과시켰다. 이 안보 예산안은 반년간의 표류를 마치고 미국의 국제안보 지원책으로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안보 예산안은 우크라이나의 608억 달러 약 84조 원, 이스라엘의 260억 달러 약 36조 원, 대만 지원의 81억 달러 약 11조 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지원은 러시아와의 충돌 지역에서의 군사 및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며, 이스라엘 지원은 최근 가자지구와의 갈등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방위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대만에 대한 지원은 중국과의 긴장관계 속에서 대만의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구조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안보 예산안은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법안이라 명명되었으며, 이 법안에는 또한 중국계 기업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는 바이트댄스가 지정된 기간 내에 매각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금지될 수 있다. 이 법안은 또한 미국이 동결 중인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향후 국제 정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원을 통과한 이후, 이제 법안은 상원으로 이관되어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상원에서도 통과가 유력시 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상원의 신속한 처리와 자신의 서명을 통한 법제화를 촉구하며,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대만이 국제적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결정에 대해 미국 하원과 양당, 특히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이번 지원이 우크라이나에게 결정적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대규모 대회 안보지원 법안의 하원 통과는 미국의 국제 안보 전략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관련 국가들과의 동맹관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